주사제는 처음에는 좀 덧는 것 같더니 좀 진하니까 농도를 좀 올리고 나중에 잘 안 듣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못 먹어서 그걸 사용했는데 여러모로 불편하죠 사용하기에도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자 선생님은 18년 12월 19일 날 수술하셨네요 1년 11개월 거의 2년 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? 처음에 좀 수술할 때 조금 생각하고 불편한 점도 없지 않 있었는데 하고 나서는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술할 때 어떻게 불편하셨어요? 하고 나서 처음에는 약간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불편하고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셨어요? 그러실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생님 받으신 임플란트가 두꺼운 제품이에요 두꺼운 제품에다가 또 실린더도 되게 길어요 20cm 정도로 긴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그건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지금은 익숙해서 아무 불편함 없으면 지금은 괜찮으시죠 모양도 원래 사이즈가 좋으셨어가지고 굵은 걸 썼던 건데 그런 분들이 또 좀 지나면 금방 또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아주 만족합니다 모양이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연습은 조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음경의 길이가 옛날보다는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아직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탈에 한 번씩 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죠 6개월 정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주사제 쓰셨었잖아요 예예 그 주사제를 수년간 쓰셨었는데 주사제 쓰실 때하고 비교해서 어떠세요? 이게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차이는 다른 차이는 없으세요? 주사제는 처음에는 좀 덧는 것 같더니 좀 진하니까 또 농도를 좀 올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잘 안 듣더라고요 잘 안 듣고 예 그래서 제가 이쪽을 생각했습니다 먹는 약은 제가 또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예 이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이제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제는 편안합니다 아까 전에 펌프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디자인 할 때 그렇게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아 네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 결국에 관계 중에 저절로 눌리는 상황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버튼은 만약에 눌려도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물이 빠지는 버튼은 눌리면 곤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재미있네 나중에 제가 엔지니어들 만나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예 그 공장에 견학을 간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버튼은 쉽게 안 눌리게 해놨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버튼만 잘 눌리게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안 눌려?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똑같은 펌프인데 들어가는 건 눌리고 빠지는 건 안 눌리니까 예 근데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렇고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잘 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한 것 같으세요?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 편해요 이거 왜냐하면은 그 뭐냐 그거 주사기 할 때는 또 이래 보면은 이게 항상 좀 냉장으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있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약을 못 먹어서 그걸 사용했는데 여러모로 불편하죠 사용하기에도 아무튼 경과 좋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연습만 조금 더 하십시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하시죠 예 예 응 예 예 예 예 아멘